주사 아플 것 같은데 주사 놔준다고 알겠어 안 아프게 놔줘 여기 으악 아파 주사 아파 붕대도 감아줘 응 나가요 내가 좀 주사 맞았대 주사 셀링턴 어딨는데? 셀링턴 저기 그럼 셀링턴 또 가? 토토토 가야돼? 토토토 셀링턴이 길을 가고 있었어 아 베이비다! 도망가자 셀링턴 아야한거였어? 어? 아야한거였어? 어디가 아야하니? 어디가 아야하니? 꼬리지느러미 꼬리지느러미가 아프구나 그러면은 우리 구급대원 페이소한테 연락해야겠어 무장기로 연락해야겠어 구급대원 페이소 나와 와 욕쾌 시청자 구급대원 페이소 owner 어서 출동해줘 여기에 아픈 뱀장어가 있어 여긴 아픈 뱀장어가 있어 흠 뭐야 그게 좋아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내가 또 길 가 치료 안 해줬잖아 페이소가 길 가는 거 그만하고 길 가는 게 아닌데 치료해줘야 돼 붕대도 감아줬어? 좋다 맞아줄게 주사 또 맞아야 돼? 알겠어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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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주사 맞았으니까 안 아파? 안 아파질 거야? 등대도 감아줘 튼튼 튼커 튼튼 스티커도 붙여줬어? 고마워 우와 멋지다 튼튼 스티커 멋지다 튼튼 스티커 두 개 붙여줬어? 이건 붕대고 이건 튼튼 스티커 이건 붕대고 이건 튼튼 스티커구나 고마워 나 그런데 조금 배고픈데 나 배고파 뭐 줄 수 없어? 응 다시마 케이크는 어때?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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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하하하 맛있다 응 또 응아하고 포도말도 줄게 응아는 이제 그만해 나 다시마 케이크 먹고 싶어 응 응아하고 다시마 케이크 먹자 응아 한 번밖에 안 나와 응 나 배고픈데 다시마 케이크 먹고 싶은데 맘마 뭐 꼭 키 커 그럼 맘마 줘 맘마 맘마 더 주세요 고기도 주세요 응 맘마가 없어 맘마가 없다고? 그러면 나 키 클 수 없겠네 응 떡국 떡국 먹지 밥이랑 떡국 떡국 먹으면 나 한 살 더 먹는 거야? 나 그럼 네 살 되는 거야? 나 떡국떡이야 여기 떡국 이거 떡국이잖아 어서 먹을 거야 고마워 맛있다 나 이제 집에 돌아가도 돼? 안돼 여기 더 치고 있어 아직 더 쉬어야 돼? 알겠어 더 쉴게 여기 엄마하고 저 쟤가 변기에서 나온 소리 내가 변기에서 나온 소리 똥 하라고 알았어 응아 할게 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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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있어 나 보드마일쥬 주는거야? 나 보드마일쥬주는거야 응 보드마 절 반 mort 절 반 번 놔먹어 응 절 반만요 응 절 반만 나눠 먹을게 고마워 응아무 לעם fly 고마워 응 맛있다 Tai고 발가락 먹어도 돼? 고마워. 맛있다. 나 이거 발가락 먹어도 돼? 안 돼. 안 돼? 이거 발가락 먹어. 이거 발가락. 뱀 손가락인데? 뱀 발가락 먹어? 먹어도 돼? 뱀 발가락 먹어도 돼. 알았어. 이제 나 집에 간다. 안녕. 안 돼.